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 제가 강원도 영월군에 와 있는데요 제가 나무사랑연구회에 서울경기강원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미림농원이라는 묘목장과 완성목까지 키우시는데요 묘목부터 약 15,000평의 농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을 모시고 전기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금 제가 묘목장을 한번 소개해보고자 하는데요 같이 한번 감상해보실까요 지금 이 녀석들이 묘목장이 저 뒤에는 자작나무고요 이렇게 묘목들이 쭉 자라고 있습니다 주로 스잣이네요 스잣과 주목 여러가지 수종들을 무궁화부터 시작해서 측백류까지 다양한 수종 약 100여종의 수종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묘목 생산을 해서 판매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완성목들 주로 이제 교목이나 교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교목들을 생산하셔서 판매를 하는데 농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15,000평 정도 규모를 두 내외 분께서 키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창고가 됐으면 해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이렇게 묘목을 이렇게 주목이네요 아 이건 전나무군요 전나무를 전나무 묘목을 키우고 계시는데 강원도는 전나무 재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품종을 선택하셔서 재배를 하셔야 리스크를 좀 줄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가가치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험률도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이고요 지역 환경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셔야 제대로 된 농사를 지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회원분들이 약 40여 명이 지금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요 강원도는 마가목도 유명하죠 마가목 묘목을 이렇게 생산하고 계십니다 묘목 생산을 하셔서 완성목으로 판매도 하시고 묘목으로도 판매를 하시고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측백류는 온실 속에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온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요즘 유럽 측백류들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측백류들이 특히 중부 내륙지방의 환경 조건이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측백류가 한 5,6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부 내륙에서는 그래서 이건 인기 수종이지만 요즘 트렌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주변 환경 농장 환경에 맞는지 그리고 주변에 기후 조건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식재를 하셔야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자 이상은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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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